폭풍처럼 나타나 슈퍼클러면 마음이 힘들땐 어깨를 빌려줄게요 부담은 언니 가지지 말아요 기대해봐요 언니 부담을 하고 싶다면 하얀색을 웃어주세요 그거면 난 충분하니까 당신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 폭풍처럼 나타나 슈퍼클러면 마음이 힘들땐 어깨를 빌려줄게요 그냥 가지지 말아요 기대해봐요 부담을 하고 싶다면 하나씩 웃어주세요 그러면 언니 웃기면 난 충분하니까 같이 내 힘이 되어주는 사람 사랑해요 언니 나도 사랑해요 언니 슈퍼 폭풍처럼 나타나 슈퍼클러면 마음이 힘들땐 어깨를 빌려줄게요 부담은 가지지 말아요 기대해봐요 그렇다 그렇다 여러분 지금 하얀색이 저는 참지한 그 그 당신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